I've decided to... 결정했어요. 니르나여 거래고추 노래 찬양 있죠? 어떡하지? 니르나여 거래고추 너 마운어 예수마 예수... 니르나여 거래고추 니르나여 거래고추 니르나여 거래고추 보다 비쏘하스 거래고추 아닌가요? 비쏘하스 거래고추 니르나르가 니쏘예요. 니쏘하고 니르나여 거래고추 네. 니쏘여 니르나여는 결정하는거고 니쏘여는 이제 확실하게 확신했다. 확신 아... 니쏘여 거래고추 그렇네.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제부터 변호하기로 했어 아멘 하기로는 아마 거르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버데키는 이제죠. 어버데키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말이 됩니다. 어버데키는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흔해는 어디야? 흔해는 어디야? 흔해는 어디야? 흔해는 어디야? 흔해는 어디야? 둘 다 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흔해도 되고 흔해도 돼요? 우리가 말할 때는 흔해도 돼요. inteЕ Whitどう? коп 좋아요 흔해도 돼요 흔해도 돼요? 흔해도 아니에요 흔해도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감사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음? 아니네? 아니요. 내가 결정해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마의라, 타락하려는 사람이 필요해서. аст다니가, 타락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예술이번에 받나서 괜찮죠? 뭐, 바르까네. 바르까네. 아, 그렇죠. 바르까네. 자, 오늘 또 다른 거. 에코람으로. 뭐뭐 하는 게 좋았을 건데 뭐 후회하는 건가요? 뭐뭐 나는 너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뭔가 조심하는 거 아닌가요? 조심해야 돼. 해야 하는 것보다. 네.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되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의견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한테는 조심한 위의 문장대로 다르잖아요. 여기 아래 문장은. 네. 맞아요. 디미 라이 호시야벌고람으로. 너한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위의 문장대로 제대로 보낼 거면 첫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디미 호시야벌고람으로. 너는 조심하는 것이 너를. 좋을 거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문장으로도 이야기는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문장대로는 달랐어요. 오케이. 라이도 이걸 라이를 써야 되는데. 정모은 라이. 오케이. 네. 2번. 당신은 일찍 떠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찍 떠나는 것이 좋대요. 학생들과 일이חנו의 이모 Slag 입니다. ¿ rozumian 들리지요? 네넨 저 dragonsو 다れ영상이다. 아니 먹으면 panda. chess wan야 같동안을经상시 работ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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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위에다가 전월 빈드가 필요합니다. 자는 전월 빈드가 필요합니다. 네, 이 스키노도 할 거라고요. 저는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이거는 말하는 거니까, 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